이문세님 노래 중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 소문 행복하신가요? 다행입니다 그대 사랑받는 날 행복한 사람 잊혀질 때 잊혀진 대로 그대 사랑받는 날 행복한 사람 떠나갈 때 떠나간대로 어둠 창가에 앉아 창밖에 못 아파네 그대는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흐르는 걸 부러울까요?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그대 사랑받는 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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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저는 고마워요.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눈이 침침해가지고 안주니 라고 읽는 분들이 많고 안주나라고 읽는 분은 오늘 처음 오셨어요. 우리 사모님 그 돋보기 하나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. 닻초점 안경.